아직 한 게임도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이제 프리시즌으로 뛰어들 차례입니다. 주요 일정을 클릭, 친선 경기를 통해 일종의 시즌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저기서 친선 경기 각기를 클릭, 친선 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경기 간격은 유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보통 3, 4일에 한 경기씩 잡는 편이고, 미리 잡힌 친선 전의 일정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. 주요 일정에서 취소할 경기를 클릭하고, 밑에 있는 친선 경기 취소를 눌러서 일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 다만 취소가 불가능한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. 제 프리시즌 일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저는 못해도 7경기는 돌려야 마음이 편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프리시즌은 내가 쓸 전술을 미리 체크하는 기간 정도로 봅니다. 근데 카메라 시점이 한쪽에만 쓸려있어서 불편한데, 설정으로 들어가 사이드라인 카메라를 골라 시점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가 나와야 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술이 잘 굴러가는 기준은 보통 득점력이나 전술 컨셉을 따지겠지만, 저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덜 겹치게끔 만드는데 집중합니다. 경기 지표도 한번 보고 패스맵 지키는 것도 보고,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 몇몇 선수들의 역할을 바꿔서 아이디어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. 친선 경기를 거쳐가면서 디테일을 다시 고칠 수 있는데, 저는 공 소유시 지침과 프로일러의 역할을 바꿨습니다. 예전에 인문가이드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시즌 악마의 꿀팁도 있습니다. 인테르를 친선 경기 상대로 잡았는데, 마침 인테르는 같은 리그에서 만날 경쟁팀입니다. 상대 대응으로 들어가 온갖 태클 압박 다 걸면서, 경쟁팀 선수들의 부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비신사적인 행위라 자주 쓰는 건 추천하지 않고, 괴롭히고 싶은 팀이 있다면 그 팀한테 쓰는 걸 추천합니다. 여러 번에 걸쳐 해보니까 대체로 안 통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. 프리시즌은 시즌 시작을 앞두고, 가볍게 내 전술을 스케치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FM 가이드 전술을 만들 때 프리시즌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, 처음에 그림을 제대로 그려놔야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뼈대가 안 흔들립니다. 준비하는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리시즌을 보내면 되겠습니다. Heming Trust 핀벌richt 處理 핀벌릭 씨 핀벌 pois 핀벌라 핀 핀 's 핀 핀 핀